5분 30분 내 배가 봐야지 15분 20분 15분 20분 언니, 이거 미쳤어. 봐봐. 이거 왠지 너무 맛있을 것 같다. 이리 와봐, 써니. 저거 안에 고기 냄새나. 진짜? 열어볼까요? 그거 이제 슬슬 뒤집어야 할 수도 있겠다. 완전 끝이 나지? 많이 익으면 나 용서 못 해. 지금 꺼내야겠다. 고기찜기 거기. 여기 있다. 우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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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안에도 왜 기름 때문에 그런가? 지금이야! 빼야 돼! 우와! 우와! 대박이다. 미쳤다, 미쳤다. 뭐야, 냄새 미쳤어. 맛있다. 너 왜 이렇게 맛있어? 뭐야? 나 약간 좀 그거보다. 옛날 사람 무시. 제가 캠핑 지금까지 하면서 먹은 고기 중에 1등이에요. 정말 그 정도예요. 먹으면서 그냥 입에서 녹아진다고 해야 되나? 녹는. 제가 그거를 집으로 가서 바로 해 먹어봤거든요. 근데 그 맛이 안 나는 거예요. 그거는 정확히 그 장작, 활활 타는 장작풀과 그 무거운 무쇠솥 거기에 넣어서 해야지 잊지 못할 것 같습니다. ível 안녕하세요. bonuses 1995 그래서 수호를 clear marking